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을 시한 줄 것처럼 이렇게 홀몸으로 이곳저곳 떠돌면서부터 나는 수도 없이 많은 이웃을 가졌다. 이웃은 위쪽에 있기도 했고 아래쪽에 있기도 했으며 오른쪽에 있기도 했고 왼쪽에 있기도 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네 종류의 이웃을 한꺼번에 갖기도 했다. 내 이웃들 이야기만 써도 평생 작업거리가 될 만하다. 물론 이 이야기는 내 이웃들이 내 안에 만들어낸 증상들을 다룬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책 말테의 수기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책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의 시한주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를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릴수에 머물다 오신 소설가를 모시고 생생한 체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반가운 손님이긴 한데요. 반가운 손님이 지금 제 앞에 나와 계세요.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분의 목소리를 그리워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드는데 바로 저에 앞서서 문장의 소리 DJ를 맡으셨던 최민석 작가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석입니다. 네. 좀 해봤다고 좀 거만해졌네요. 게스트로 출연하신 적도 물론 있으셨죠. 그렇죠. 네. 네. 얼마만에 게스트로 출연하신 건지 제 생각에는 누가 최다 게스트 출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로 게스트 세 번째 출연이거든요. 그러면 꽤 나오신 거다. 네. 능력자 내고 나오고 쿨한 여자 내고 나오고 심지어 그땐 제가 DJ였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레시던스로 나왔으니까 아무튼 게스트로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랜만에 민석 씨 소리를 이렇게 목소리를 듣게 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그리우셨겠어요. 이게 거의 누군가 어떤 표현에 의하면 김연아 다음으로 하는 그 느낌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그게 좀 있잖아요. 나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문장의 소리 DJ를 그만두고 소개한 대로 레시던스로 독일 베를린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3개월 보내고 베를린 가니까 상당히 우울하더라고요. 한자로 베를린이 이제 LA가 나성이듯이 베를린 하면 백님인데 백님. 네. 그 동백님 그러면 뭔가 이 스파이의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되게 우울하고 해도 안 뜨고 할 거는 맥주 마시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이 그냥 기룩띠룩 쪄가지고 난 깜짝 놀래요. 맥주 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다가 굉장히 원래 제가 좀 염세적인데 더 염세적으로 약간 독일에 철학 공부하고 온 남자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 해가 안 떠서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어떤 남자를 선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약간 비슷해요. 그냥 뭐 애프터도 없었고 뭐도 없었지만 좀 짜증났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혼자 너무 우울한데 뭐 얘기 좀 하든가 했는데 그거를 전염시키기 좀 미안하게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분위기만 보는데도 우울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민석 씨한테 오늘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사실 뭐 세 번째 게스트의 출연인데 데뷔가 되게 저랑 사실 동갑내기 친구잖아요. 네. 근데 데뷔는 뭐 2010년이에요. 그렇죠. 말이 2010년이지 제가 11월 28일 데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활동은 2011년부터 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책이 2012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2, 3, 4 활동 만 3년 한 거죠.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쨌든 양념을 보면 2010년에 창비 신인상을 받았고 2012년에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어요. 근데 장편이 능력자 쿨한 여자 에세이집이 청춘방황 좌절 그리고 눈물의 대서사시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소설집이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라랑 장편소설 또 풍의 역사가 또 몇 년 세상에 이렇게 많은 글을 외로워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니 근데 아직 안 나온 게 3권 정도 있어요. 뭐 만두 빚어요? 무슨 소설을?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는 사실 뭐 시술을 쓰고 있기도 하지만 저는 데뷔가 99년인데 시집 두 권 내는데 10년 걸렸어요. 그건 뭐 김민정 씨께서 워낙 밀도 있는 시를 쓰셔서 그런 거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민석 씨도 소설만 쓰고 산다고 하기에는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시나리오도 하나 썼고 다른 책도 썼고 그런데 찌르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저는 노래도 쓰고 그러는데 저는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인데 이 한국 출판의 템포와 저의 템포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그냥 저의 템포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이 원고를 쓰면 때에 맞춰서 나와야 그 원고가 뭐 신문 기사는 아니지만 그것도 나름의 시의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좀 쉬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이제 뭐 독일 가서 좀 쉬게 됐는데 거기서도 또 할 일이 없어서 일기를 매일 써서 또 한 권이 더 할 게 없어. 암튼. 특집이 오늘 레지던스 특집이기도 하지만 백님 얘기도 하셨는데 독일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독일은 사실 제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학생 때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제가 안 간 나라는 정말 관심 없는 나라거든요. 얼마나 다니셨어요? 그때 뭐 한 40개국 정도 갔었죠. 관심 있는 나라는 뭐 한 7, 8번씩 계속 가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한 20번 가까이 갔었죠. 무슨 돈으로 그렇게 다 다녀요? 저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아무튼 뭐 독일은 관심이 없어서 첫 방문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탈리아에 가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명씩 가잖아요. 그런데 또 이탈리아는 다른 작가들도 지원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는 데가 어딜까. 독일이 인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 다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아무튼 독일이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서 보니까 되게 우울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독일에 가서 이탈리아랑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랑 오스트리아랑 체코랑 이렇게 좀 여행을 했는데 그 3개월 동안 또 그 나라들을 또 여행한 거예요? 네.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상점이 다 문 닫잖아요. 밥도 먹기 어려우니까 그냥 여행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독일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럽에서는 젊은 사람이 살만한 나라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독일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가서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어요? 아니요. 저는 어차피 작가니까 그냥 글을 쓰는 건데 늘 예상에서 비껴서 뭔가를 하고 있어서 혹시 또 그런가 가서 뭐 독일어 학원은 다녔죠. 3개월 동안. 왜냐하면 영어 잘하잖아요. 못합니다. 그냥 서바이벌. 저 외국인하고 얘기하는 거 몰래서 엿들은 적 있었거든요. 네. 아무튼. 제주도 갔을 때?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유럽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까지 안 좋으니까 유럽 청년들이 다 다른 나라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유럽 청년들이 가기 제일 만만한 곳이 잉글랜드잖아요. 영어로 어느 정도 거의 다 하니까.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거의 포화 상태예요. 그런데 독일의 경기가 제일 괜찮고 시스템이 합리적인 곳이 유럽에서는 독일이니까 독일에 유럽의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그중에서 베를린이 수도고 가장 물가나 생활비가 값싼 곳이니까 사실 베를린에는 유럽의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이들이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날씨 자체는 굉장히 우울하고 건물도 굉장히 색깔의 톤이 다운됐는데 그 어디 안에 들어가면 마치 레지스탕스의 집결지처럼 젊은이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건배가 프로스트거든요. 프로스트 그러면서 밤마다 술을 마시는 그런 왁작지끄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배운 걸로 치면 되게 합리적인 국가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런데 3개월을 살면서도 그냥 그 나라 말을 잘 몰라도 이 나라 정말 합리적인구나라는 걸 이렇게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원래 독일의 이미지가 굉장히 딱딱하고 언어 자체도 딱딱하고 사람들 귀걸이 장대하고 옷 사이즈가 유럽 사이즈보다 독일 사이즈가 하나씩 크거든요. 어린이 거 많이 사서 입었으면 되었겠다. 독일 사이즈로 미디움을 입는데 아무튼 원래 좀 귀걸이 장대하고 맥주를 엄청 마시고 소세지 먹고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축구 잘하고 그런 이미지인데 반면 이 사람들이 예전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해서 항상 마음속에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올바름이 무엇이냐 이런 걸 고민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민자 정책이라든지 교육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최상의 합리성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기인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방인이 느끼기에도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구나. 사실 저는 가기 전에 냈던 풍의 역사가 표지를 볼 때마다 정말 풍 같아요. 물론 풍이라고 쓴 글자지만 저는 사실 한글에서 생겨먹은 꼴을 보면 걔가 어떤 느낌인지가 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뉘앙스가. 그런데 그 표지를 볼 때도 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게 민석이 스러운 느낌이 있는. 아니. 그 표지부의 의견을 따라서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뭔가 풍의 역사라는 어떤 전체적인 제목도 그렇고 사실 가기 전에 출간한 지 얼마 안 돼서 출국을 했단 말이죠. 그 표지는 제가 투표하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소설가로서의 마지막 승부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었죠. 안 했나요? 승부는 마지막이고요. 다음부터는 승부하지 않고 그냥 내는 거죠. 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국에서 소설가로서의 삶에 대해. 네. 글을 쓰긴 쓰는데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고 에세이를 쓸 수도 있고 시를 쓸 수도 있고 동화를 쓸 수도 있고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분야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각 분야의 사람들이 다 고민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한 명의 소설가로서 이 직업으로서의 뭐랄까 생존 가능성이라든가 이율 타산성 뭐 그런 걸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제 악가름은 제가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나마 이제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그럭저럭 어떻게 잘 지내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내온 제가 그 정도라면 앞으로 더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의 IT 환경이나 스마트폰 보급이나 점점 줄어가는 독서인구나 이런 걸 보면서 풍의 역사가 만약에 잘 되면 잘 되면 그래도 최소한의 가능성은 있는 거고 풍의 역사마저 안 되면 아 이거는 아예 이런 환경에서는 내가 뭔가를 하기가 어렵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마음가심을 가지고 책을 냈는데 뭐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그 책을 내고 한 열흘 뒤인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영화에서 흔히 보던 장면 있죠. 이 침대가 덜컹덜컹 이동 침대가 덜컹덜컹 거리면서 간호사가 옆에서 손가락으로 보여주면서 이거 몇 개예요. 하나 둘 그러고 의사는 이름 뭐예요. 최민석이요. 나이 몇 살이에요. 그러고 대답하는데 그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마치 뒤로 이동하듯이 쫙 빠지고 침대는 덜컹덜컹 거리면서 목 다치면 안 돼요. 그러는데 딱 드는 생각이 아 지금 이 씨는 누구보다 잘 쓸 수 있겠다. 나는 경험을 했으니까. 들아팠어. 들아팠어. 그런데 그때 딱 느낌이 왔어요. 의지적으로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팔자가 어느 정도는 써야 되는 팔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조금 독일로 떠나시는 스케줄에 대한 약간 조정이 있었었겠네요. 사실 교통사고 나오셔서 독일 가기 닷새 전에 교통사고 났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돼서 사실은 아직도 치료가 안 끝났는데 한 달을 미뤘죠. 그래서 독일을 한 달 뒤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독일에서 왜 다 이제 지필실 말하자면 숙소가 해결이 다 된 상황이었잖아요. 어땠어요? 그곳에서 지필 환경 한국에 가서 비교를 해본다면? 생산성은 굉장히 낮죠. 낮아요? 네. 글쓰기에는 한국이 훨씬 좋죠. 저는 좀 약간 올빼미형 작가가 있고 새벽형 작가가 있는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 약간 새벽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를 받아야 좀 건강한 기운으로 쓰는 타입인데 동남아시아 어디 이런 데 가야 되겠다. 그런 데 좋죠. 태국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은 마침 제가 갔을 때가 가을 겨울인데 10월 15일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슬슬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더니만 도착해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해가 안 뜨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가 없어요? 못 까봐가지고. 그러니까 한 10시쯤 아침 9시에서 10시쯤 되면 이제 해가 조금 비치는데 그게 먹구름이 잔뜩 껴서 그냥 흐려요. 그러다 오후 3시 반쯤 되면 그냥 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 떨어지면 뭘 하기가 싫잖아요. 난 해 떨어져야 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 맞겠네. 난 밝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저의 입장에서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해도 모든 시스템이 굉장히 느려요. 인터넷 신청을 하면 저는 이제 인터넷도 못 썼지만 인터넷 신청을 하면 두 달 뒤에 오고 그 다음 통장을 개설하면 3일 뒤에 통장 비밀번호가 오고 4일 뒤에 인터넷 통장 비밀번호가 오고 5일 뒤에 폰뱅킹 비밀번호가 오고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통장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모든 게 느리고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생산성은 굉장히 낮죠. 여기 한국에서 살던 민석 씨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살지 않은 못 있을 근데 저 원래 좀 굉장히 느린 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막 뭔가를 빨리빨리 많이 빨리빨리 많이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의 하루 일간은 굉장히 느려요. 단순한가요? 네. 거의 뭐 글 쓰고 야구 시즌 중에는 야구 보고 밴드 공연 있으면 공연하고 그 이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연애 연애. 연애 못하고 있었죠. 너무 어둡고 너무 해가 들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페이스북에 여행기를 일기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일반 독자들이 보면 여행기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체류기. 인터넷도 잘 안 되는 환경 속에서 그거를 올리게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땠어요? 그걸 올리면서 어떤 마음 소설을 쓰는 마음과 어쨌든 일기를 쓰는 마음과 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글쓰기로 몸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좀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뭐 이런 말 하면 정말 제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가기 전에 저희 애독자 몇 분들이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주셨는데 그때 받은 선물 중에 하나가 좀 괜찮은 다이어리였어요. 그게 그 아무튼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본 다이어리 중에는 제일 고급 다이어리였어요. 그 밀라노에서 탄생한 브랜드 있죠. 해밍에이도 쓰고 뭐 한다는. 뭐 플랭클린 뭐 이런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거였고 해밍에이가 맨날 쓰고 피카소가 스케치했던 그거보다 더 좋은 거였어요. 암튼 그냥 처음에 커버를 딱 잡는데 가죽이 너무 부드럽고 이게 종이를 펼치니까 그 미색의 종이가 뭔가 시각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면서 암튼 그걸 뭔가 그대로 썩혀두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베를린에 가지고 가서 첫날에 제가 두 가지 중독자인데 인터넷 중독자랑 커피 중독자거든요. 달리기 좋아하고 그래서 첫날에 달리기를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커피가 1유로밖에 안 하니까 1유로밖에 안 돼요? 네. 커피를 사 먹으러 갔는데 가서 당연히 물었죠. 와이파이가 되냐. 저는 인터넷 중독자니까 집에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그 다이얼을 꺼내서 첫날 도착한 감상을 다음 날에 쓴 거죠. 어제 도착을 했다. 커피가 1유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는데 그걸 이제 업로드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혀 그걸 재밌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일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로워서 다음 날 또 썼죠. 한 3, 4일을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걸 쓰니까 이제 시간도 잘 가고 사람들이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뭐 댓글 받아 먹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 이거 계속 써야겠다 싶어서 90일 계속 쓰게 된 거죠. 이것도 책으로 이제 나오는 건가요? 출판 제의는 몇 군데를 받았는데 아직 뭐 계약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낼 것 같다. 곧. 근데 뭐 얘도 뭐 워낙 느리니까 한참 뒤에 나오겠죠. 아니 또 빠르게 하는 데들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맺힌 듯이 그러겠죠. 아니 아니요. 아니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왜냐하면 또 제가 또 일부분은 또 일하고 있지 않아요. 네. 네. 출판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늘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데도 그래요. 아니 그리고 한 해 전에 연간 출판 계획이 다 잡히고 뭔가 집중해야 되는 게 있고 마케팅 계획이 잡히니까 나중에 들어가면 당연히 늦죠. 네. 네. 그 독일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저는 독일에 프랑크프루트 공항에 내려본 적밖에 없어요. 갈아타려고. 근데 그때가 이제 무슨 북한 뭐 테러 이런 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제가 그 조사실 같은 데 이렇게 뭐 더 이렇게 한 데 가서 이게 동양 여자한테 제가 부츠 신고 있었는데 네. 모두 보는 앞에서 그 부츠를 머리에다 놓고 털었어요. 난 아직도 난 독일한테 그런 치욕이 좀 남아있거든요. 가기 싫어요 나는.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한국인을 바라보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뭐 북한과 남한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분당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있었나봐요. 막상 가서 보시니 또 독일에서 이제 민석 씨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잖아요. 뭐 두 번 정도 뭐 이렇게 작가를 특강요. 특강도 있었고 또 이렇게 뭐 작가와의 만남 같은 자리 따로 한 적은 없어요? 네. 없었습니다. 왜 없어요? 너무 이렇게 내가 길게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어떻게 단답이야? 아니 그 뭐 누가 불러 작가와의 만남 누가 불러줘야 하지. 아 그런 거는 마련이 잘 안 돼요? 어 거기 문화원에서 네. 한강 작가를 제가 베를린에 있는데 체코가 헝가리 폴란드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한강 작가를 베를린까지 불러서 독자와의 만남을 하고 제가 거기에 청중으로 한 번 갔어요. 아 미안해요. 어땠어요 분위기가 그 분위기는? 분위기요? 네. 아니 되게 조용했죠. 왜냐하면 그 한강 선배도 되게 차분하고 독일 분위기도 되게 맥주를 안 마시면 항상 조용하니까 그럼 민석 씨도 가서 두 번 정도 특강을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들어요. 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특강을 했고 아무튼 그래서 문화원 관계자가 나중에 저를 어디서 우연히 만났는데 문화원에서 연락이 안 갔느냐. 그래서 아니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 초청하기로 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국 왔죠. 아 베를린 자유대학에서는 그럼 어떤 특강을 하신 거예요? 어떤 청중들을 모시고? 학생들. 거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한 번은 이제 석박사 과정 통합 과정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어 문학을 그러니까 동양 문학을 전공하는 그렇죠. 거기에 한국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 학과 학생들한테 한 번은 그 수업에 들어가서 제가 특강을 했는데 그 수업이 영화 수업이었거든요. 영화. 네. 그래서 한국 문학과 한국 영화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문학 작품을 영화로 많이 만들잖아요. 옛날에 문의 영화가 있었고 요즘은 이제 뭐 스크린셀러라는 말이 있고 또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한 번은 했었고 다른 한 번은 제 작품을 그 친구들이 다 읽었어요. 시티투어 버스를 탈취하라는 작품을 읽고 저에 대한 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특강을 한 번은 했었죠. 청중들은 좀 몇 명 정도 모여요? 보통 그럴 때? 청중들 뭐 벌떼처럼 왔다고 해야 좋을 것 같으나 솔직하게 말해줘야지 뭔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니요. 개선까지는 아니고 원래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20명? 처음에 한 20명, 30명 정도? 네. 두 번 다 그런 식으로. 독일도 사실 국민들이 책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굉장히 많이 보죠. 그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많이 느껴지던가요? 가본으로.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큰 나라들, 작은 나라들 빼고 큰 나라들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책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서점도 많고? 네. 동네 서점이 많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독일에 대한 관심이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좀 더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하철을 타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안 보면 패드를 보고 있거나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안 보면 옆 사람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보고 있을 텐데. 그렇죠. 안 그러면 자거나. 그렇죠.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페이퍼백 책 있죠. 노벨라 같은 거. 그런 걸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고 심지어 하드커버 북도 들고 다니면서 책을 봐요. 책도 보고 종이신문도 보고 아니면 지하철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맥주병에다가 X 표시 딱 해놨는데 지하철에서 맥주도 마셔요. 원래 못 먹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하철을 타면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아서 순간 술 먹었었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가지고. 지하철에서 담배도 피고 지하철역에서. 그것도 금년인데. 확실히 인터넷 문화가 좀 느리니까.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책을 많이 보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다 와이파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터넷 초광역 이런 거 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상당히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발전된 부분인데 그런데 유저가 결정할 사항이죠.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중독이라는 게. 그렇죠. 저도 인터넷 중독자니까. 중독자마서. 저도 책을 별로 안 보니까 그거는 인터넷 환경 탓은 아니고 개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인터넷 탓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약간 탓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빨라진 거가 뭐든지 그걸로 해결하려는 게 생겼거든요. 저만 해도 잘 못하는데도. 그건 뭐 한민족들이 성미가 급해서. 그 독일 학원도 그곳에서 좀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네. 6주 다녔어요. 6주. 7주 다녔나? 막 서점에서 이렇게 골라서 한국에 가서는 이걸 독일어로 된 책을 한번 봐봐야지 뭐 이런 작가는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뭔가 기쁜 뜻을 가지고.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네. 난 책이라는 물성을 좋아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사고 오고 싶고 그런 마음도 들던데. 책은 샀어요. 샀는데 영어책을 샀죠. 읽고 싶었으니까. 네. 그 앞으로 지금 나오지 않은 책이 4권 있다는 얘기도 아까 살짝 하셨었잖아요. 네. 3권 4권 있는 것 같아요. 그 독일에 있는 동안에 단편이나 장편 뭐 어느 정도를 작업을 하신 것 같으세요? 소설은 뭐 전혀 지금 쓰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는 좀 많이 썼어요? 3개월 동안? 아니. 거기서 전혀 쓰지 않았고요. 전혀 쓰지 않았고요. 거기서는 사실 제가 영화 원작을 하나 판 게 있는데 그 원작 시나리오까지 계약을 해서 시나리오를 계속 썼고요. 어떤 게 팔렸어요? 시티투어? 네. 시티투어 버스를 탈취하라는 걸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저께 영화 대표 영화사 제작자를 만났는데 제 시나리오는 대폭 수정될 예정이다. 그래서 그냥 거기엔 제 이름만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름 빼라고 그러세요. 나중에 이상하면 차라리 빼는 게 낫잖아. 아니. 그건 제 마음대로 못하죠. 이미. 그렇구나. 네. 뭐 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제가 망쳐놓은 거에 대해서. 아니. 뭔가 교통사고 장면부터 시작해서 소설가 최민석이었는데 약간 영화 쪽에서 보게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나네요. 소설 쓰라고 독일 보내놨더니. 그런 생각도 있어요. 영화 한 편 찍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네. 아무튼 거기서는 매일 일기를 썼죠. 그 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책 황금 분량이 돼서 이런 것도 다른 데 가면 좀 기행문 형식으로 또 써볼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유명한 우리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은 그런 기행 소설을 또 많이 기행 작품들 많이 남기기도 했으니까. 네. 그런데 워낙에 전 세계 여행광이고 여행을 너무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무슨 제주도 갔다 오는 것처럼 외국을 다니기도 했잖아요. 40여 개 국가라고 하면.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나라는 조금 슬슬 쓰기에 좀 환경이 좋고 나한테 좀 잘 맞아서 또 가고 싶다거나 거기서 좀 며칠 좀 3개월이고 좀 있어보고 싶다 하는 나라가 좀 있어요.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40몇 개국을 다녀요. 말이 돼요? 학생 때는 좋아했어요. 어릴 때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다 다녀보니까 다 거기가 거기고 다 비슷해서 그냥. 독일에서 너무 우울해서 왔나 보다 사람이. 원래 염세적인데 더 염세적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나는 자전거 타는 소년이 너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하나를 꼽자면 저는 제일 글쓰기 좋은 데는 제가 작업하는 합정동에 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가 작업이 제일 잘 되고요. 다른 나라를 꼽자면 작업은 하기에는 태국이 좋은 것 같아요. 태국에 조용한 산골 마을이 있는데 약간 히피 마을 같은 데인데 빠이라고. 거기가 좋긴 한데 대신 거기는 단점이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게 별로 없죠.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아르코에다가 건의하시라고. 건의를 제가 할까. 거기가 좋고요. 포르투갈의 포르토 좋고 스페인의 싼띠아고 좋습니다. 뭐 죽기 전에 가볼까요 제가. 그런데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고 작가로서. 그런데 그게 소설가가 된 이후에도 좀 다니셨지만 다닌 경험이 있고 계속 글을 써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 같아요. 왜냐하면 가셔서 이렇게 많은 작가들하고 교류도 많이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문제가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작가가 반드시 작가랑 교류해야 될 필요가 없고 작가 그냥 가서 경험하고. 이만 만나면 좋잖아. 그런데 뭐 한국에서도 제가 작가를 안 만드는데. 너 여기 오늘 왜 왔니? 거기까지 가서. 그렇구나. 아니 그냥 저는 좀 민석 씨는 이렇게 다녀왔으니까. 또 이 기회를 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고 싶어도 못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굉장히 감사하죠. 그럼요. 훈훈한 감사의 마무리와 더불어. 또 이제 또 이렇게 어떤 지역들 좋은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정하는 사람들도 아마 여행을 많이 못했을 거예요. 네.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지역을 하는 데도 한정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앞으로 그러면 오늘 좀 시간이 되게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또 얘기를 들었는데.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딱히 계획이 없어요. 네. 거의 부처처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물 떠내러 오는 대로 거기에 몸을 맡기고 지내는데. 네. 계획이 지금 딱 하나 있긴 하네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계약해놓은 초단편 소설집이 하나 있는데. 초단편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짧은 단편 소설이죠. 여편 소설처럼 소설 한 편이 A4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그거를 이제 책 한 권 분량으로 여러 편을 써서 묶어서 내는 거죠. 그거 마감이 6월 말인데 일단은 6월 말까지 그거 쓰고 저희가 또 밴드 하고 있는데요. 시아바람이라고. 정규 앨범을 내야 되는데 계속 안 내서. 저는 노래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저 때문에 못 내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마지막 신곡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가기 전에 녹음을 하다 갔는데 제 마지막 녹음 끝내서 상반기 중에 시아바람 정규 앨범 내고. 이게 무슨 부처 같은 소리예요. 계획이 뭐 그냥. 앨범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거창한 계획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내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후임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많이 모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처럼은 한다. 약간 저한테도 좀 팁을 주세요. 저처럼 하면 안 되죠. 저는 잘 못했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좀 줘야지 나한테. 김민정 씨는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고 또 여러 한국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냥 평소 성격대로 하시되 대신 이건 방송이니까 방송에 나를 투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적절하게 잘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우 투여해야 돼요. 너무 어렵다. 네. 그 뭐 계획까지도 제가 여쭤봤는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지막은 거의 이렇게 정해진 질문이 있잖아요. 청취자들이. 네. 어렵죠 이것도.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문장의 소리를 듣는 청취자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시와 희곡과 소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같은 존재가 굉장히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소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있는 시 소설 희곡 굳이 뭐 한국 거다 뭐 외국 거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문학 계속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와 최민석 씨는 올해로 마흔이 됐는데. 단순은 아홉인데. 네. 철이 많이 안 드는 상태로 부초처럼 함께 같이 흔들리면서 재미나게 또 여기 또 출연해 주시고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소설 또 노래 많은 기대를 하고 다이어트도 기대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방의 꿈단지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연주자 고명진 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연주들은 그 여운이 너무 깊어가지고 집에 있었던 뭔가 그런 전통에 대한 앨범들 다시 또 꺼내보게 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자극을 주는데 음악만한 게 없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잘 들어주셔서 제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공연을 하셨거나 그런 큰 변화는 없으셨어요? 네. 이번 주는 조용히 지나갔고요. 녹음하는 일 정도. 아 녹음하는 일 정도는 큰일이 아니세요? 아니요. 큰일이긴 한데요. 공연에 올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일이니까. 그렇게 연주를 녹음을 하시면 보통 앨범 작업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는 무용음악 녹음하고 있어요. 아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하기사 우리가 소리 없이 하루도 이제 어느 틈에도 비집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와 무용음악은 그럼 공연을 이렇게 미리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음악 감독님이 따로 계시긴 한데요. 이제 그 감독님이 구성한 음악을 이제 안무자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음악을 만들고 춤을 만드는 과정에 이제 저희가 녹음을 겸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와야 최종 안무가 픽스가 되니까 그렇게 작업이 돼요. 아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방송까지 저는 거의 감탄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영화 볼 때나 공연 볼 때나 당연히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또 그런. 그러면 공연도 참 많이 보시겠어요. 그렇죠? 네. 많이 보려고 해요. 확실히 많이 직접 보는 것만한 또 공부가 없죠. 그렇죠. 직접 보고 직접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예술에서 영감을 받는 일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춤도 마찬가지. 그런 연극도 많이.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공연들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사실 지난 시간에 좀 저한테는 좀 되게 부러움이었는데 하나만 잘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네. 장구 제비인데. 장구 제비. 장구에 탁월하신데 뭐 웬만한 악기들은 다 하시는 거잖아요. 소리를 가지고 있는 악기들은. 네. 제가 머리통을 대도 아마 제 머리를 때려서 소리를 내실 수 있을. 그렇죠? 도전해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제가 헬멧을 쓰고 옆에 있으면 제 머리통 소리도 내실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리듬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렇게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아기 때 뭔가 악기를 해야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안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많이 포기를 하고 듣는 것도 어떤 소수의 전염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약간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우리들이 조금 접해보지 못했으나 좀 배워봄직한 타기가 혹시 있다면. 아무래도 저는 장구 연주자니까 장구를 추천을 해드리기는 해요.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은가요? 동네마다 아마 문화센터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개설이 되어 있을 거고요. 참고로 저희 엄마 배우시는데 너무 연령대가 높고 그 시간대에 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낮시간 뭐 백화점 이런 데는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글쎄요. 개인 레슨을 받아야 하나? 근데 저는 개인 레슨을 사실 추천하지 않아요. 특히나 취미로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단체로 같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럿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타악기는 어떤 타악기든 세트 드럼을 하거나 아주 어려운 소형 타악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그 단순한 악기는 반복을 하고 그 반복에서 나오는 신명하고 몸의 열. 이제 이런 걸 공유하는 사람들까지 가는 어떤 기운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명과 열. 거의 족구인데요. 네. 거의 운동하는 것 같이 돼요. 악기를 연주를 하면 아무래도 다른 악기에 비해서 몸을 쓰는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혼자서 선생님이랑 독대하고 앉아서 아무리 장구를 신나게 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맞다. 거의 정말 스포츠라고 생각하면 거의 흡사하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단순한 걸 계속 반복을 하더라도 같이 뛰면서 하는 사람이 있거나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즐거워지는 장르의 음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입시 준비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개인 레슨은 굳이 받아야 할까라는 제가 그렇게 레슨을 하면 좋겠죠. 네. 개인 레슨은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저는 추천하지 않아서. 의미심장한 말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꼭 운동하는 걸로 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또 타악기의 장점은 또 몸을 쓰는 일이니까 몸치여서 무슨 운동을 하기 어렵거나 음치나 박치여서 어떤 악기를 전문적으로 다니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타악기를 시작을 하시는 게 양쪽의 접점을 가지고 가는 부분일 것 같아요. 몸에 소실점을 모아주는 게 참 좋은 잘 물어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애기 때부터 이것만 바라보고 중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오셨잖아요. 뭐 어렸을 때 꿈이 혹시 중간에 뭐 나 이것도 하고 싶어 라는 것이 있었다거나 이런 연주자가 아니었으면 지금 현재 나 이렇게도 살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드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꿈이 화가였어요. 아 그래도 또 예술 장르.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그래서 막 낙서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긴 너무 거창하지만 이렇게 낙서 수준의 어떤 그런 그림을 지금도 그리면서 잘 노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꿈을 썼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화가라고 썼던 적이 있더라고요. 일기에.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음악에 접연해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고 음악을 하는 게 힘이 드니까 이거 안 하고 그냥 공부할래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중학교 때쯤에. 근데 그때도 약간 사춘기 같은 느낌으로 넘어갔고 계속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죠.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어쨌든 타악기들이 몸 바깥으로 이렇게 내가 가진 아까 신 에너지를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표출하는 거잖아요. 안으로 쌓는 게 아니라 그림도 그런 부분에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만 보고 한국 무용 하시는 거 느낌을 얘기할게요. 제가 머리가 길고 그래서 좀 그렇다는 이미지가 무용을 하거나 단아한 미인이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표출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저는 그림을 안 그리거든요. 못 그리거든요. 저는 백지로 많이 맞았어요. 그림 그리려도 백지를 냈거든요.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고. 그럼 저는 바깥으로 이렇게 저를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연주를 하면서 100% 나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연주는 사실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도 아까 낙서 수준이라고 말을 하는 게 어떤 전문적인 테크닉이 있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냥 끄적끄적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즉흥성이라는 것이 되게 짜릿한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라는 또 다른 자신감이 생기는 장르에 비슷한 접점을 저는 느껴지겠더라고요. 연주도 많이 하시고 공연도 많이 보시고 어쨌든 문화의 환경 안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계신 편인데 어떻게 책은 좀 많이 좋아하세요? 책을 다독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핑계 아닌 핑계지만 하나를 오래 보세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긴 글을 잘 못 읽어요. 제가. 이거는 난 독증은 아닌 것 같은데 집중력이 약간 좋지가 못해서 길게 이렇게 글씨로 한 페이지가 다에 되어 있는 책은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많거나 여백이 많은 시집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에세이나 진짜 어려운데요? 시집도 어려운데? 여백이 있어도. 글씨가 안 많은 시요. 네. 뭐 그런 책들 좋아하고 뭐 최근에는 그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책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그러면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작가와 책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이제 2부에 오시는 분들도 어떤 책을 읽었는지가 좀 많이 궁금해서 그냥 많이 물어봐요. 요즘에는 어떤 책을 보시는지 최근에 인상 깊었던 책은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작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책이 났죠? 지난해에 봤어요. 네. 저도 그 책이 너무 제가 너무 뭘 집에다 쟁여놓고 살아서 저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카피를 봤는데 1년에 1리터 정도만 이제 쓰레기를 배출하고서 하는 사람 가족 네. 근데 제가 그 서브 카피라고 하죠. 부제가 기억이 나는 게 생활은 가벼워지고 삶은 건강해지는 쓰레기 제로 라이프였어요. 네. 맞아요. 저는 되게 쓰레기만 혼자 사는데도 너무 많이 양산을 해놔서 저한테도 숙제였거든요. 네. 그 책을 저도 좋아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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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좀 좋으셨는지 제가 아마 그 책을 읽을 즈음에 비슷한 부분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뭐 무소유라든지 네. 네. 뭐 심플 라이프 뭐 이런 종류의 책들하고 그리고 약간 환경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감명 깊었었던 건 물론 그들의 삶을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차도 운전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받아들여서 내 생활에 쓸 수 있을까 또는 아니면 그 사람들의 정신 그러니까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쓰레기 없이 사는 삶을 택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을 조금씩 받으면서 제 생활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종이컵을 최소한으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텀블러를 항상 들고 다닌다거나 오늘도 들고 오셨는데 네. 손수건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게 내 삶에 이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러면 내 주변 사람한테도 영향이 될 수 있겠고 티가 나진 않지만 좋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좋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책이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네. 그 책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모르셨다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또 종이 또 책 이게 많으셔서 어떻게 못하시는 문의 분들이 많으시니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삶을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누군가 어떤 비를 맞고 있을 때 같이 비를 좀 맞아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사람인지 뭐 매일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맞다가 좀 어느 정도 피해야 되는지 비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공유를 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발견 같아요. 요즘에 가장 흥미롭다. 이거는 정말 재밌다. 이럴 만한 일이 좀 있으세요? 요즘에 제가 기타하고 노래를 배우는데요. 어디 가서 배우세요? 아는 분한테 개인지도 하시는 거예요? 네. 조금씩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요. 저는 타악기, 그러니까 리듬을 주로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로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코드에 대한 정확한 멜로디 아니면 노래에 대한 로망 그리고 어렸을 때는 피아노로 쳤었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 종이를 칠려도 어렵지만 그런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사람 특히 기타, 통기타 하나로 노래하는 사람에 대한 로망과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할머니가 되고 할 때까지 노래나 음악이라는 접연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타악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도 그래요. 집에서 연습을 못해요. 그렇죠. 쫓겨나요. 그런 어떤 그럼 어디 가서 연습하세요? 연습실을 따로 구해서 보통 하죠. 연습실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해요? 운동장단. 무릎장단을 쳐야 되겠죠. 네. 몸을 쓰네요. 네. 이렇게 무릎을 하거나 그래서 지속가능한 평생이라는 어떤 말을 쓸 수 있는 물론 타악기도 계속 할 거고 전반적인 공연과 음악을 하겠지만 굉장히 내가 나이 들고 할머니가 돼서도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수가 되겠다는 거랑 좀 다르게 근데 노래 좀 잘하시죠? 아니요. 잘은 못하고 이제 배우고 있어요. 저는 나이가 드시는 얘기를 했잖아요. 나이가 드셔서 화투 칠 때 와 화투짝도 되게 소리나게 리듬감 있게 잘 치겠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각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꿈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다 제가 화투짝 얘기했었는데 약간 순간 나이가 들었는데도 곱게 늙은 어떤 단아한 할머니가 저도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 소리가 벌써 다를 것 같아서 쫙쫙 붓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노래 한 곡을 청해 듣고 거의 개거품 물고 집에 갔는데 이번 시간에도 오늘 사실 좀 마지막 시간이시잖아요. 저를 위해서 또 지난 시간에 좀 충격을 받고 관심을 갖게 되는 성취자 여러분들한테 노래 한 곡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제가 팀을 두 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타악기로만 하는 팀의 음악을 저번에 들으신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가야금도 있고 관악기 생황이라는 관악기도 나오고 아쟁도 있고 또 타악기도 있는 한국음악악상부로 호나의 음악 한 곡 들려드릴 거고요. 지난해 이제 초망자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한 번 올렸어요. 그 중에 있었던 주마등이라는 곡입니다. 아 주마등이요? 네. 그러면 왜 주마등인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희가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듣고 왜 주마등인지 가로등 아니고 주마등인지 좀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하고 음악을 청해 듣겠습니다. 이 곡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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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네 아무튼 제가 말을 잘랐어요 일단 팀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네 네 네 알려주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네 제가 세워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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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또 좋은 연주도 들려주시고 하셔서 되게 많이 감사하고요. 모쪼록 건강 챙기셔서 앞으로도 좋은 연주에 무리 없으시도록 구기선양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새롭게 발견된 어디에나 존재하는 빛은 고요하고 말이 없다. 시끄러운 것들은 그늘과 어둠이다. 빛이 당신의 등에 손을 얻는다. 아주 오래전부터 빛의 어루만짐을 의식하고 있기에 당신은 빛의 손길에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는 당신이 처음 보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이름을 부여하지 않은 그 무엇이다. DJ가 가방에서 꺼내 읽어드린 책 한 권. 오늘의 문장은 존버거의 백내장 속 한 구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 신나의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아멘